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대구경북권 고속도로는 설 당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 혼잡 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1만 대의 차량이 대구경북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설 연휴보다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하루에만 59만 대가 넘는 차량이 대구경북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잡 구간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부산방향 금호분기점과 북대구IC, 창원방향 선산IC에서 김천분기점 구간에는 임시 갓길 차로가 운영됩니다. 춘천방향 7곡IC 부근과 다부IC 양방향은 임시 감속 차로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우회도로 통행 정보를 안내하고 총 9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 간식과 묶음 간식을 최대 33%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군의 휴게소 등 전국 11개 휴게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버스나 철도 등의 대중교통은 83만 9천석 늘리고 교통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객의 92%가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교통 혼잡 안내와 도로 전광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